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은계 파크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서랑 둘이 그냥 가볍게 연습 겸 라이딩 조금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서 바퀴를 교환을 할 거예요 노스 힐 색깔은 진한 녹색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쑥색 뭐 암튼 노스에서 좀 이쁜 색깔을 제가 샀어요 아 이거 환율 오르기 전에 샀는데도 비싸던데 지금은 뭐 거의 뭐 한 10 한 7만원 될 것 같은데 세일해도 한 15 4만원 막 이럴 것 같은데 저 처음에 노스 힐 썼을 때가 10 할인대 환율이 1200원대 였나 그때 사가지고 그때도 11만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1300원이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 후딱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핑크 봉히를 이제 그럼 온전한 하나 더 있어 벡 응 으 으 few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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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을 마쳤구요 이제 빠르게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펙이 어 뭐였지? 115에 30? 네 폭 30 맞아 옵셋 30 짜리 이 폭이 폭이 넓은 거는 페이키가 잘 된다는 거 주행은 조금 느려요 주행은 느린데 페이키 할 때 더 안정감이 있다 고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딩을 하다가 또 촬영 좀 해볼게요 와 스쿠터 잠깐 탔는데 이렇게 힘들어? 진짜 지금 한 15분 탔나? 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겨울에 스노우스쿠터 이런 것만 타고 촬영만 다녔더니 힘들어 죽겠네 미세먼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목도 칼칼하고 요즘에 영상도 많이 못 찍고 겨울에는 그래도 뭐 어차피 못 하니까 눈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봄인데 회사가 너무 바빠요 회사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그동안 좀 촬영해둔 게 있는데 올리지 못할 내용들도 좀 있고 막 이래서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영상 없다고 안 찍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24년 영상을 슬슬 찍어볼까 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네 괜히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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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성공. 와 오늘 벌써 두 개 했다 두 개. 릴스에 올라온 거 따라 하다가 한 번 넘어져 가지고 바지 긁히고. 그래도 크게 안 다쳤으니까. 너 누구야. 이름. 누구야. 어 이름을 대라. 이름이 뭐야. 120. 네 이름이 120이야. 뭐예요. 어 왜요. 그치 너 개구장이지 약간. 어떻게 알았어요. 어 그럴 것 같아. 뭐예요. 귀뚫은 게 심상치 않아. 이게 뭔데요. 어 휠 휠. 친구들 왜 안와. 회의점에 있어요. 라면 먹고 있어요. 라면 너는 안 먹어. 네. 왜. 배불러서요. 너 이제 이거 유튜브에 나온다. 유튜브 올려요. 어. 안 돼요. 왜. 엄마한테 혼나. 아니요. 유튜브 올려도 되긴 한데. 어. 너무 창피해요. 어 왜. 저 제가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. 어. 네. 어. 유튜브 당연히 볼 수 있는데. 너 나보다 구독자도 훨씬 많다며. 팔로워도. 네. 찍지 봐요. 아니 어디서 봤냐고. 마셔 얼른. 마시고 줘. 어디서 봤어. 아저씨. 여기요. 어. 거기 유튜버. 저기. 저거 한 번 추가해요. 보여줘요. 어 보여줘. 그거 마시고. 어디서 봤는지. 유튜버요. 익스트림 하는 거. 어 맞아. 응? 어? 여기요. 다 마셨어? 친구 안 마셔도 돼? 네. 익스트림 하는 거. 많이 봐야 되는데 구독도 안 하고. 정시우? 어. 정시윤? 훈? 시훈? 응. 러시아 친구들이 와가지고. 갑자기. 매뉴얼. 매뉴얼 대결.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. 오. 오. 날씨가 이제 시원해져가지고 애들이 엄청 많네. 아까 스쿠터 타는 애들 없었는데 스쿠터 타는 애들도 나오고. 저 형아들 알아? 같이 안 타? 그러니까 같이 타야지. 재밌지. 자 이제 여기 뭐였지? 여기 뭐냐? 연성? 아니 은계? 은계. 은계 다 타고 이제 평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. 춘천? 아니 춘천 말고. 평촌? 거기로 갈 거야 이제. 안녕. 이게 뭐예요? 안녕. 마이크. 안녕. 너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안녕. 안녕을 할 거면 여기 있다가 카메라에 대해야돼. 마이크. 안녕. 지훈아 안녕? 네. 안녕. 자 이제 평촌으로. 자 이제 평촌으로 넘어갑시다. 러시아 친구들 다음에 또 같이 만나서 타고. 거기로. 감사합니다.